엠 뭐야 약간 지리게 타시는 VQ 소리 커요? 뭐가 소리가 안 크군요? 어딜 가도 지리는 차들이 엄청 많군요? 아우 이상한 사람들 자 오늘 우리가 훔칠 차는 이 차입니다 1995년식 유노스 로도스터 시동이 싹 걸려있지 뭡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훔쳐가지고 바로 타고 알비엠스 모터스 가가지고 다 신분 개조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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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4개라서 편하구만요. 1개, 15, 15, 15, 15, 15, 15, 16, 16, 16, 18, 18, 18, 18, 19, 20, 20, 21, 21, 22, 22, движ. 들어가면서 봐봐 엄청 심하다 이거는 안되겠다 뒤에는 예쁜데 이렇게 된 이상 짝짝이로 가야되겠군요 오 이리와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독자들한테 오라고 강요 싸팍을까요? 아니요 절대 오지 마세요 튜닝샵 아니니까 오지 마세요 지가버린 버거퀴 당장 먹어보도록 하죠 누구시죠? 제가 각질 100마력 TV입니다 미치기 일부 직전이군요 미치기 일부 직전이군요 10분 한 40초, 50초 정도면 딱 이거든요? 아직 다 나온 게 아닙니다 햄버거 36개 싹 털어버렸지 뭡니까? 도망가 햄버거 품 미쳤다 햄버거 이렇게 버거킹 광고가 하하하하 준비되면 하시면 됩니다 와우 햄버거 갈게요 들어가세요 햄버거 eters 뱅 winners gam 재밌어lys收금 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